일단 군밤. 1번에 군밤. 군밤. 합성어의 파생어예요. 밤은 어근이죠. 구는 뭐예요? 구는. 구는 구운이죠. 굽다. 동사 굽다. burn. okay? 군밤. 됐어요? 이건 동사잖아요. 굽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근이라고요. 물론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잡히네. 군살. 군소리. 이때 구는요. 구운의 뜻이 아니면 이게 구운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소리. 군이나 군. 이 군살 할 때 군이나 군소리 할 때 군은요. 접두사로서 필요 없는. 없어도 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접두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필요 없는 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군 밤이니까 이때 구는 어근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놈은 합성어입니다. 맞죠?